5월 7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9개의 경주가 진행이 되고요. 제주경마 역시 많은 경주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대상종주 때문에, 오크스 대상종주 때문에 문세용 기수, 최범현 기수, 하만식 기수, 조상범 기수가 일단 내려갔고요. 토요일에 약간의 비 소식은 있는데 서울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주로 자체가 계속적으로 건조주로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사의 민원에 각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민원을 줘서 마사에서도 상당히 기수조교사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선행형 마필들은 그래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달라. 무조건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했던 거 이거는 분석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제 교실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수들이, 조교사분들이 작전을 했을 때 선행마들은 선행마답게 레이스를 전개하고 추입형의 마필들은 앞선에 붙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상관없기 때문에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추입마가 앞선에 붙는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번 주 토요경마 완벽한 적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의 마들이 안쪽 게이트를 차고 있고 선행형 말들이 또 안쪽에 차고 있기 때문에 정계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잡살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빠르진 않습니다. 빠르지 않은데 선행형 마필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경주 편성이죠. 외곽 게이트에는 7번마 매직 모카슨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전에서 인기 7위로 팔리고 김효정 기수가 착순권에 진입을 했고요. 지난번에 2억 기수가 기승하면서 10번 게이트에서 외곽 게이트 스타트를 보강하면서 앞선에서 움직였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임균 기수가 이 마필을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용 조교도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하고요. 수용 조교를 많이 한 만큼 말들이 또 근성과 지구력을 많이 보강하는 모습입니다. 7번마 매직 모카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습부 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습부 조교를 두 번씩이나 하면서 좀 더 근성을 많이 보강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19kg가 부렸죠. 상당히 많은 체중이 부렸음에도 상당히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조교 때 모습 보여드릴게요. 임균 기수가 지금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잘 가죠. 뒷다리 힘도 어느 때보다 좀 많이 쓸렸고요. 왼쪽 다리를 쓰기 위해서 말을 오른쪽으로 약간 꺾어놓고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채찍도 엉덩이 뒤에다 꽂아놓고 타고요. 상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임균 기수가 직접 마무리를 했어요. 보여주는 채찍을 했을 때 말이 좀 더 끌고 가려는 모습까지. 이번에는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선행으로 쉽게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월요일 조교까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선 6등급 PNS리디나 병합조교는 잘 가는 거죠? 상당히 잘 갑니다. 이 정도면은요. 일단 7번은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7번은 일단 인정하고 후착권을 조절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2번만 생일 선물이 되겠습니다. 조한별 기수가 최근 앞선에 가는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타주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앞선에도 밀어붙여서 앞선 전개를 하고요. 조한별 기수가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전개를 했었는데 13번 게이트와 9번 게이트 자리선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말이 안 말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불리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경주 편성입니다. 또 여기에서 7번 다음으로 바로 따라 붙을 수 있고요. 전개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워요. 최근 차분하게 전개했다면 이번에는 강하게 밀어서 선두권을 야갈 수 있는 마필 국내선 6등급 갈색 향기랑 또 병합조교 했는데 좋은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의 한 70%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85%까지 끌어올렸다고 판단되고요. 3번만 멋진 아이가 여기에 팔리는데요. 멋진 아이는 약간 악볕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항상 김기배 선배님이 조교를 하는 마필들을 보면 거의 다 악볕마들을 조교를 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멋진 아이가 지난번에 3착을 왔다고 팔리는데 안쪽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됩니다. 말은 힘은 좋아요. 활동적인 기대치도 충분히 6등급은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인데 지금 조교 때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악볕 때문에 어디로 튈까봐 전혀 강도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딱 잡고서만 레이스를 전개를 하고요. 조교를 하고요. 또 강한 스포조교가 없습니다. 이런 조교에서 지금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6초 때의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로 지금 팔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안쪽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을 때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 전개가 안 나와버리고 안쪽이 막혀버리면 3번만 멋진 아이는 또 입상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3번만 멋진 아치. 얘는 일단 생각이 필요하다. 9번만 베스트 매드캠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외곽에서 7번이 가고 2번이 가고 그 다음에 9번이 바로 붙을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지난번에 안마일 경주 편성 임기훈이가 타고 너무 무너졌죠. 그런데 얘도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만약에 10kg 정도 불고 나온다면 일단 배팅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체중이 3kg, 4kg가 불고 가면 저는 배팅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9번이 체중을 보강 못한다면 3번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9번이 체중이 보강되고 나온다면 7번, 2번, 7번, 9번 이렇게 저는 전략을 한번 짜보고 싶습니다. 9범아 베스트 매드컴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약간 호전됐고 이거 이동국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다 했거든요. 잘 가더라고요. 컴폴리더터키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잘 가는 모습입니다. 7번을 놓고 2번에 일단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공대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 막 캠프세이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망사 눈 가면을 벗기고 망사 가면을 일단 씌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망사 눈 가면은 이렇게 막고 망사를 씌우는 거고 망사 가면은 요거 없어요. 그냥 망사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민감한 부분만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캠프세이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선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가 조금씩 조금씩 보강되고 있어요 안쪽 3번 게이트에서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1쪽 최용건 조교사 마방도 선행형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하는 마방입니다 그리고 유승환 기수가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기수이지만 안쪽 3번 게이트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마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서 4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체중이 빠졌습니다 얘도 일단 체중을 보강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습보조교를 한 번뿐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습보조교를 3번을 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마리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체중도 보강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만 자체를 강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체중이 불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5kg 정도만 불고 나오면 아예 놓고 때릴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안쪽에 2번만 오래 함께 하자라는 마필입니다 능력 불합격, 능력 미달 지난번에 주행 심사를 하는데 약 추진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왼쪽 체중을 때리니까 우습부도 했고요 걸음걸이는 완전히 다 채산의 말몰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MJ포스트 이런 말들 휴양마드라고 지금 주행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들이 강한 마비드라고 주행검사를 했다는 거죠 522kg 일단 체중을 좀 더 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내산 1등급의 흥행질주의 동생이거든요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팔바마 로마 블레이드 일단은 펜스 전개를 지난번에 해왔다가 안쪽에 진로 자체를 막혀버렸던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정정의 기수가 너무 참고 탔던 부분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너무 참는 것보다는 아예 3코너 중반부터 외곽으로 빼가지고 취입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번에 안쪽 안쪽 안쪽으로 전결하다가 진로가 막혀버렸다는 거 이게 지난번에 단점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번에 국내산 5등급 베스트스톰이랑 병합 쪽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요일날은 그냥 마인 스스로 혼자 가는 대로 가는 대로 지금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강한 조교를 해야 하나 낮기 때문에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딱 컨디션 점검하는 정도 그 정도만 딱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날도 말이 의외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상태 괜찮습니다 흐름도 괜찮고요 또 8번이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3번이 또 스타트 능력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국내산 5등급 베스트스톰이랑 병합 쪽으로 하는 거죠 로마 블레이드 상대 잘 갑니다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는 거죠 일단 3번 8번 인기마들이 앞서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외곽의 구보마 킹하너 일단 애도 망사 가면을 빼고 망사 눈 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중력이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핀인데 이번에 안토니오가 마무리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잘 가는 모습입니다 국내산 6등급 PNS 찬스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탄력도 괜찮았어요 지난번에 로마 블레이드하고 지금 같이 뛰었는데 거의 8번하고 9번하고 4마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얘도 조금 더 상승됐다는 거 그래서 저는 3번 8번 9번 이렇게 3마리 보고 들어갈게요 2번만 올해 함께 하자도 주행검사 때 보면 훨씬 더 좋아요 별명이 얘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핀입니다 혈통적으로 주행검사 때 보면은 스타트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혈통적으로 보면은 제가 봐서는 스타트 능력 분명히 있어요 얘는 현장에서 2번은 체중을 체크하자 제가 봐서는 10kg 정도 만약에 빼고 나오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핀입니다 그래서 3번 8번 9번 일단 2번은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지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일찍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1400m의 강한 마필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박수홍이가 한번 잡아왔습니다 일단 10번만 포스트1이 인기 1위로 팔립니다 문성혁 기수가 지난번에 강하게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앞선에다 붙었습니다 근데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히트에서 청담우키드가 앞선을 장악하면서 따라가는 전기를 했죠 그 따라가는 전기에서 또 3코너 중반부터는 모리를 피하려고 외곽으로 빼면서 추입을 했습니다 근데 라스트의 한 150m 지점부터는 마리 걸어갔어요 마지막에 걸어가더라고 마리 상태가 근데 이번에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 안쪽에 5번만 메인 오브 킹, 6번만 은행 파도 이런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쪽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정말 안쪽 안쪽으로 최적의 전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전기가 나오지 않아 안전적인 충악감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복병마를 한 마리 잡아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부터 일단 꿈틀대기 시작했는데 1400m의 더 유리한 혈통적인 마필입니다 충분히 안쪽에 이 외곽에 있는 인기마드를 따라잡을 수도 있고 이 인기마드를 사정권에서 엎어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배당 정도, 15배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박성희, 삼경주 한번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압축된 마필으로 한번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궁지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좀 레이스 자체가 워낙 빠릅니다 안쪽에 1번마 서울크라운, 2번마 어소와, 3번마 온평가속 외곽에 있는 7번마 마이원, 요런 마필 9번마 안양호랑이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팔립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다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라는 거죠 3번마 온평가속부터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때 상당히 좋은 발걸음입니다 완전히 뭐 말이 이제 걸음걸이가 확실히 튀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장주열 기소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번의 스포 조교를 했고 이번에도 4번의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뒷다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쪽이, 후구 쪽이 워낙에 발달되다 보니까 이 엉덩이 쪽에 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2등급, 국내에서 2등급 마이오크랑도 병합 쪽으로 하는 거고요 그만큼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게 3세마필인데 상당히 잘 가요 한번 온평가속 그런데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모래를 맞았을 때 약간 주춤거린다는 거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1400m에서 최근 두 번의 경주 브리더스컵에서도 깨졌고 공기선 4등급 상당히 강한 편성에서 깨졌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최근 3월달하고 4월달에 뛰어였을 때 모습을 보면 그냥 무리하게 앞선을 선행을 갖습니다 그냥 안쪽에서 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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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2번마 오소하고 안쪽에 있죠 외곽에 있는 7번마 마이온 여기도 일단 스타트능을 가지고 있어 앞선에 일단 경합을 이뤄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7번마 마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량이 0.5km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1400m 경주에서 3차굴로 왔는데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앞선에서 경합을 하니까 그 경합에서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3번, 7번이 인기마야 그렇다면 4번만 화이트참이죠 제가 주중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취입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정권에서 중계만 하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이번 조교시에 진연범보다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 앞선이 무조건 싸우는 경주이기 때문에 전기 편성도 잘 따라갈 수 있는 전기 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상당히 빨라요 2번, 3번, 7번 이런 말들이 그냥 앞선에서 쭉 가고 4번만 화이트참은 그냥 중위권에서 차가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갈아엎어버리면 되는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있는 마필이고 김동소 기수가 준비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국내산 3등급 티켓파이어랑 병합조결하는 겁니다 상위군 마필하고 병합조결하는데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면 해볼만 해요 제가 이번 경주로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2번, 3번, 7번 이게 앞선에서 경합을 한다 그러면 따라가는 전기화는 4번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는 거죠 그리고 2번, 3번, 7번이 모두 다 지금까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결하면서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기화에서는 계속적으로 깨졌던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만 화이트참을 중심에 축에 넣고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가 분할된 경주 편성입니다 2등급 경주가 분할되는 경주의 편성을 맞은 것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2등급 경주도 분할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주 편성입니다 그런데 6경주 경주는 분할된 5경주와 6경주 분할된 경주인데 6경주의 경주 편성은 좀 센 레이스의 편성입니다 그런데 5경주의 경주 편성은 딱히 좋은 마필들이 없어요 일단 한 마리씩 풀어볼게요 안쪽에 2번만 고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 14일에 주행검사 휴양재검을 받고 나오면서 지난번에 2월 26일에 뛰고 10주 만에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리입니다 563kg 지난번에 체중이 좀 많이 불었었죠 550kg대의 체중이 적정 체중인데 지난번에 체중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흡이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조교 때 완벽했던 모습은 별로 없었습니다 조교 때는 매번 결정적이 약간 부족하는 모습으로 판단되는 마필리고 3월 29일에 파인기가 약간 자전지 파인기가 있었던 마필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200m 안쪽 게이트 선행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조교를 보면 딱 이렇게만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체중준 트랙라이더가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몸만 풀고 출전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말이 지금 베스트 컨디셔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얘가 외곽 게이트에 7번 게이트 8번 게이트가 있다면 정말 빼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쪽 2번에 박우루니가 무조건 선행을 간다는 거죠 공백도 10주가 있는 거고 4주 정상주기 4주 5주에서 출전하면 모르겠지만 공백이 좀 길어요 일단 얘는 생각이 필요한 마필으로 판단되고요 3번 마필은 연이 일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다리 쪽에 관절염 치료를 받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조교는 놓아주지를 못해 강한 조교가 없어 연이 일출은 컨디션 점검만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한 번 쭉 이렇게 한 번 놔줘야 되는 마필들이거든요 얘도 약간 취병의 스타일의 마필이고 선입권에서 3선 4선까지 붙여야 되는 마필인데 한 번 쭉 놔줬으면 하는 말인데 놔줘도 잘 못 가 그런데 얘가 관절염이 있고 다리 쪽에 약간 질병이 있어가지고 약간 주기도 길어주고 이랬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얘도 관절염이 있었을 때도 위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자체가 1200m를 보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도 고호파고 3번만 연이 일출 역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놓아주지도 못하고 약간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편성상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1200m의 적정거리 항상 관절염에서도 입상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말의 상태에서만 보는 거고요 5번만 레이디 켈리가 되겠습니다 중속에서 힘 한 배를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 마필인데 중속에서 힘 한 배를 하지 못하면서 그냥 무리한 종교 속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1번만 클리너 해피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따라 붙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2차까지는 와야 되는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가 너무나 무리를 냈어 그리고 체중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506kg대의 이 체중이 적정 체중입니다 508kg, 506kg, 510kg이 넘어가면 지금까지 이 마필들이 입생하지 못했습니다 5번만 레이디 켈리 같은 경우도 510kg 이하에 있을 때 들어오는 마필이다 체중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마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갑니다 7번만 매니챔프 역시 지난번에 레이디 켈리한테 졌는데 지난번에 11번기 때 약간 무리한 종교 속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래도 딱히 더 좋아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딱 그 정도의 걸음걸이만 보시면 돼요 7번만 매니챔프도요 일단은 여기서는 체중만 빼고 나오면 5번이 가장 좋은 마필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보면 3번만 연일출 그 정도 이 오경주는 현장에서 일단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5경주보다는 좀 강한 네이스죠 1번만 코브라볼 와 얘는 진짜 지난번에 조교 때 보면은 와 이게 뭐 말이야 완전히 말이 안 좋네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주행 자세 주법 자체가 너무 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니까 우창구정군사가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승급전에 맞아있지만은 지난번만큼의 일단 컨디션을 유지는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거리 1200m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선행을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좋아졌어요 안정적인 충만감이라고 판단돼요 코브라볼이에요 많이 지난번에 진짜 나는 얘가 선행을 가더라도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던 마필인데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진짜 한 90% 정도까지 또 편성 다쳐도 8마리 편성이 돼 선행 1번 게이트에요 유승환이한테 운이 완전히 따르는 모습입니다 2번만 옥스퍼드킹이 되겠습니다 얘는 진짜 지난번에 코브라볼하고 같이 뛰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고 지인의 3월 13일 날 옥스퍼드킹은 8주의 공백에서 뛰는 거예요 3월 달에 같이 뛰었는데 그때 안쪽 안쪽으로 1번 게이트에서 얘도 정말 전개를 잘 풀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봐서는 직전만큼의 전개는 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주의 공백이 있는데 약간 골막염기 찰가상으로 일단 이런 부분으로 공백이 있는 부분입니다 상태도 옥스퍼드킹도 정정희 기수가 잘 만들어놨어요 1번 2번 이게 일단 기본 막군이 되어야 되겠고 3번만 마이오크는 아직까지 변화가 되지 않았고 스피드움도 유지하는 정도? 몰로 기수가 이건 바닥에서 와야 되는데 추입은 별로 할 경주 편성은 안 된다고 판단되고 터지면 5번만 마크 스토리인데 스타트가 약간 계속적으로 단점? 그리고 주행 거북기가 있는 마필이잖아요 주행 재검으로 이외에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스타트가 단점이더라고요 조교는 항상 좋아 조교 때는 진짜 오 역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현장에서 발주를 하면 또 안 나와 6번만 라온 패션 마이너스 6kg의 감량을 빼고 탑니다 다른 마필들도 감량 2점이 있어요 1번도 감량 2점도 있고 2번만도 감량 2점인데 같은 조건, 동등한 조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번, 2번을 이기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난번의 편성 자체가 강한 편성이었지만 점핑 출전을 하는 거잖아요 64점인데, 지난번에 65점이었는데 64점이야 지난번에 코브라보라고 같이 뛰었어 거기서도 안 됐어 감량 2점은 있지만 안쪽에 1번, 2번이 워낙에 감량 2점 때문에 6번은 한번 생각을 필요한 마필로 봅니다 라온 패션도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스포 조교 4번씩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준비는 잘했지만 안쪽 1번과 2번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립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정기가 있는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5번 막 캡틴 브라보 7번 막 그레이트 아이 외곽의 11번 막 포이버 칸 12번 막 글로디아 토레이 이 4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드입니다 지난번에 이 4마필들이 같이 뛰면서 성적은 5번 막 캡틴 브라보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11번 막 포이버 칸 이 마필이 세번적으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11번 막 포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9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무리한 전기를 하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기도 했습니다 근데 레이런 안쪽에 있는 8번반의 나이나라 6개의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사이드에게 선행을 가지 못할 거예요 8번이 김용근 기수가 따라가는 기수가 아닙니다 김용근 기수는 무조건 앞선에서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8번만 나이나라가 선행을 가면 11번 막 포이버 칸은 선입 외곽 전기를 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고요 5번 막 캡틴 브라보도 지난번에 체범면이가 앞선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얘도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로 판단돼요 얘도 따라가는 전기를 해서는 안 돼요 꾸준하게 뛰는 말들은 스타트 때부터 올만큼의 앞선에 최적의 전기를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입상에 성공하는 마필이지 5번만 캡틴 브라보도 이번에는 무조건 앞선에서 붙으려고 많이 노력할 겁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보는 복병마 배당 마필은 안쪽에 1번만 정문 채광이 되겠습니다 분명 더 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더 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주에 딱 보니까 박병훈이가 박병훈이가 일낼 수 있는 말들을 몇 마리를 탑니다 그중에 1번만 정문 채광이 되겠는데요 제가 조교 때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교 때 모습 보면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또 1700m 경제 편성이기 때문에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박병훈이가 진짜 목요일 날 조교 수요일 날 조교 때 모습을 보면 길게 길게 가게끔 말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또 그 길게 길게 가는 게 성과를 또 보였어요 11하고 8번 여기 앞에 가는 마필이잖아요 그 다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정문 채광입니다 정문 채광 자체가 1,400m 경주에서 또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 1,700m에서 1분 52초를 뛰었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11번 한 포위버칸이 지난번에 1분 52초를 뛰었잖아요 정문 채광도 그만큼은 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 8번과 11번을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정문 채광 이번 경주 주목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거 상태 잘 만들어 놨고 6번만 지금 여기에도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얘도 잘 만들어 놨는데 얘는 약간 다리바꿈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단점이 약간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것만 하면 그냥 8단 한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8번만 나의 나라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가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6등급 경주에서 1300m 경주 1300m 경주 1400m 경주에서 선입권에서 전개하면서 깨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내선 6등급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에서 앞선에 붙으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창마와 오머신차를 내면서 우승을 하였고요 지난번에 승급전에 맞으면서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만났는데 정말 약간 초반에 의외로 좀 무리하면서 선행은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버티는 그림이었어요 승급전에 7천만 원짜리 7,800만 원짜리 국가의 마필 또 여기서도 선행까지도 가능해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마지막 끝걸음이 13초였더라는 거 13초에 합격했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조교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강성우 조교사 마방도 상승세를 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김용근이가 서울경마장을 완전히 키를 잡고 있습니다 키를 완전히 잡고 있어 지금 뒷다리도 잘 들어가고 5등급의 이 정도의 컨디션에 있는 말은 별로 없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끝걸음도 좋고요 괜찮죠? 끌고 가려는 모습도 일단 보여줬어요 두 바퀴씩 돌리는 강훈련도 했고요 그만큼 다리 상태가 완전히 베스트이기 때문에 수영 쪽에도 일단 필요 없었다고 마필로 판단됩니다 김용근이가 이게 56.5에서도 입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57의 부담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월요일날 국내산 4등급 블랙루키랑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겁니다 잡고 조교하죠 블랙루키가 그렇게 막 센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해볼만 해요 괜찮죠? 그래서 8번을 일단 중심의 축을 넣고 일단 안쪽에 1번을 배당으로 정문체강을 배당으로 6번 지금 여기에도 일단 다리 바꾸면 단점은 있지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후반부 승부경주입니다 3경주는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을 잡고 공략한다 반면 이번 8경주는 아예 중배당 50배 60배의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안쪽에 1번만 남산너부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이었죠 지난번에 제가 옹룡을 놓고 때렸던 경주인데 그때 제가 승부경주로 가져갔던 1경주 남산너부가 들어왔을 때 제가 승부경주로 가져간 이유는 뭐냐면 그때 옹룡이 저는 옹룡이 선행을 갖지 않았어요 그때 추위평의 마필들이 전혀 힘을 쓸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옹룡이 선행을 가면 충분히 레이스를 버티겠다고 생각했는데 옹룡이 뒷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스태트를 실패해버렸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산너부가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이용호 기수가 입상에 성공했다는 경주입니다 그때 빅투아르 기수가 현장에서 기수 교체되면서 이용호 기수가 탄거죠 근데 오늘 안쪽에 또다시 1번 게이트에요 1번 게이트 무조건 밀어서 선행을 가야겠죠 지난번에 이용호 기수가 선행을 가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따라가는 전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밀어서 선행을 갈 겁니다 근데 2주 만에 빠른 출전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지만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만약에 또 안쪽에 1번 게이트에서 약간의 실수를 한다면 7번 아르포스 이런 말들이 외곽 게이트의 말들이 앞선을 장악해버린다면 1번 게이트에서 안쪽이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마필들은 남산너부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해요 6번 마 천군 조교 때는 확실히 변화를 폭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천군이 조교 때는 변화의 폭을 보여줬어요 얘가 지금까지 조교 때나 실전에서 다리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다리바꿈을 일단 하더라고요 다리바꿈을 하고 여기 장추혈 기수까지 또 장추혈 기수가 최근 들어서 작년 12월에 타고 3차까지 일단 와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교는 좋아 근데 다리바꿈을 하지 못해 단점이 계속적으로 눈에 띄어 그러면 일단 생각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안쪽에 이번 말 르헬 함성 뭐 뭘로 기수를 놓고 때리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많죠 그렇다고 얘가 뭐 조교가 확실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느린 흐름에서 조금 올라오는 정도 이 정도만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예 복병마를 놓고 때릴 겁니다 이 1700m의 상당히 강한 마필이고 지금까지 이 1700m에서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 조교의 패턴과 그리고 최근 경주에서 복귀의 내용이 떠있는 마필이에요 최근 복귀의 내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게이트가 불리하다 보니까 아예 잡고 타버렸어요 아예 잡고 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 아예 잡고 타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잡고 탈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이 마필이 놓고 때리는 충만감이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조교의 패턴에서는 언제든지 입상을 성공하더라고요 아예 40배 50배 중배당을 노리고 한번 이번 8경주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의외로 깐깐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곽의 10번 말 루비콘 지난번에 지식 트로피 경주에서 하만식 기수가 상당히 무리한 전기를 하면서 1코너 중반 내에 넘어가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기를 했습니다 그때 최범은 개수하고 1코너 중반까지 약간 경합을 이루어주고 1코너 중반에서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 마지막에 퀸즈 투어한테 퀸즈 투어가 안쪽을 뚫면서 둘이 약간 경합하면서 이착을 왔어요 근데 루비큐니 지난번에 마지막 끝걸음에서 무너졌느냐 무너지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끝걸음 13초였어요 그것도 1800m 경주에서 이번에는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일단 무조건 치고 나갈 겁니다 근데 약간 빠른 말들이 많아요 3번만 포에버 드림도 있고 그 다음에 5번만 톱시드도 빠르죠 안쪽에 야후 골드킷도 스타트 능력이 있죠 8번만 컴플리트 캡틴도 스타트 능력이 있어 차라리 10번만 루비큰 같은 경우는 장거리 경주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선행을 가야 돼 무조건 앞선에 붙어야 돼 모래를 맞지 않고 전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일단은 잘 해야 돼 송재철이가 근데 송재철이가 매번 10번 게이트에서 자리선정을 못하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또 자리선정 못하는 기수가 있잖아요 외곽 게이트에서 멀로 기수 송재철 기수 그 다음에 이역 기수 이런 기수들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은 자리선정을 못해 또 정지 받을까봐 안으로도 안 들어가더라고 무리해서 좀 더 가야 되는데 너무 안쪽에 빠른 말들이 많아요 쉽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어려워 보여요 최근 두 번에서 입상에 성공했지만 생각이 필요하다 9번만 루이사 솔직히 말해서 이 마필도 기본기는 일단 있는 마필이지만 인기 맞추고는 조교가 너무 부족해 이것도 자전 구절념도 걸렸던 마필이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일단 많이 팔릴 겁니다 안쪽에 1번만 야오 골드캣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직전 경주 작년 12월 달에 경주에서는 패출혈이 발생하면서 주행 검사를 받고 지난번에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11번 게이트 박우름 기수가 강하게 강하게 밀었지만 자리선정하지 못하면서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선 4선까지는 붙을 수 있어요 무조건 강하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지난번에도 조교도가 좋았고 이번에도 조교가 좋아 1번만 야오 골드캣 저는 1번만 야오 골드캣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 맞아봤기 때문에 10번도 일단 괜찮습니다 근데 전개 자체가 압도적인 10번이 1위인데 편성을 보고 또 전반부 중반부 경주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만 머니시장 안말 경주 편성에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상당히 많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산 2등급 매니챔프랑도 일단 중반부에 나오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했는데 괜찮았어요 또 따라가는 전기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7번만 글로벌 찬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 선행을 가지 못해 7번은 볼 이유도 없고 5번만 톱시드도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입상했던 마필이에요 애까지는 일단 봐줘야 돼요 톱시드까지는 공백은 있지만 조교대 모습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5번 6번 10번 1, 5, 6, 10 이렇게 4마리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무조건 앞선에 가는 마필 이거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1, 5, 6, 10 입니다 여기까지 9개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들었습니다 제가 승부경주인 3경주하고 8경주는 무조건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토요경마는 인기마들이 좀 안쪽 게이트에 선행형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류 자체가 가벼워서 앞선이 버티면 무조건 앞선에 있는 마필을 갖고 하고 되겠지만 무겁다 취평의 마필이다 그러면 작전을 좀 변경해서 공략이 필요합니다 5월 7일 토요경마 브리핑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현장에서 확실한 적중 그리고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승리하는 경마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